방송을 통해서 입는 그 손해배상이죠 손해죠 고객과의 신뢰 고객과의 신용위반 신용이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판매 감소 이익 감소 그 다음에 스탁 밸류 감소 그려놓고 이제 결국은 이건 악의적이다 해서 사기에 의한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제 청구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바로 교묘하죠 보통은 이제 라이언에서 회사가 망가졌으니까 명예가 실출된 거니까 법인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사법인도 명예손 소송의 대상이기 때문에 명예를 소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행정비 채용과 관련된 행정비 그 다음에 방송으로 통한 오히려 신용이 없어지고 판매가 없어지고 이익이 없어지고 스탁 밸류가 떨어지고 감소되고 이런 것들이죠 오히려 기본적인 수정표 1조와 관련된 핵심 정의사항은 비켜가고 오히려 사건과 부수적인 내용들이 소송의 쟁점이 된 거죠 조이가 어떻게 돼요 피고가 사기려 했다 이건 사기다 라고 한 거예요 피고가 사기했다 피고도 두 명의 기자는 사기다 또한 두 사람의 기자는 소위 빅조 로얄티 빅조 주류 로얄티 이건 소위 충성 의무 위반과 남의 회사의 침범 침해 침범이다 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조의가 한 거죠 그래서 원진법원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 이 손해라는 건 기본적으로 ABC 방송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 따라서 원고가 추정하는 이러한 내용 자체는 보상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ABC의 행위로 인해서 그 손해가 발생된 걸로서 우리가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조의가 어떻게 됐어요 조의가 결국은 플라이언한테 1400불의 손해배상 특히 사기요 사기죄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상 두 사람의 충성이나 플라이언의 침범에 대해서 불과 명목상의 손해배상 1달러 1,401달러를 이제 이집에서 했고 오히려 저희가 또 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형벌 그죠 형벌적인 손해배상을 305,000달러를 평결했어요 이런 상황이죠 원심법원에 대한 결정사항이 이제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여기서 볼 때는 이 방송 보도와 관련된 건 수령법 일주일에 따라서 보도를 받으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우리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가 원심법원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연방 대법원의 입장에선 여기서 볼까요 먼저 ABG 자체가 사기죄로 책임이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고려할 필요겠죠 사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증하기 위해서는 뭘까요 이게 이제 번호가 나오면 무조건 뭐죠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다 룰들이죠 룰들 다 써야 돼요 네 가지의 플라스에 대한 구성요건이 되어 있어요 자 허위표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표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허위가 안다는 뜻은 뭘까요 그리고 미필적고위 상태에 인지적고위 뿐만 아니라 미필적고위 상태까지 가야됩니다 무분별한 무시정도까지 가야된다 그 다음에 원고허기에 의탁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그 허위표시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된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두 명의 기자 자체가 다툼이 없다 두 사람의 기자가 알면서 프라트 라인이 자신의 행동에 우리가 의탁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면서 허위표시 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툼이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네 번째 엘리먼트인데 인조위에서 엘리라이언스가 되느냐 라는 거죠 내가 피해를 볼 정도로 이렇게 의탁을 한 것이냐 그래서 이제 풀라이언 입장에서 뭘까요 자 입사 지원 당시에 입사 지원 과정에서의 거짓말 우리가 손해의 두 가지 손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 훈련시킨 것 관련된 비용이 있지 않느냐 행정비용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불한 금료다 이게 한 거죠 뭐 그러니까 풀라이언 입장에서 뭘까요 입증 못한 거죠 이 비용 자체가 한마디로 허위표시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입증 못한 거죠 그러니까 플라이언 입장에서 뭐라고 이제 논쟁을 하냐면 우리가 데일과 바네타한테 우리가 뭐 속아서 지금 임금을 준 게 아니냐 우리 사기가 아니냐 따라서 지출된 487.73달러를 받아야 된다 그죠 본국에서 사기의 마지막 우리가 구성요건을 보게 되면 하나만 이슈죠 데일과 바넷이 결국은 금요를 받았죠 엄마도 일하려고 이제 출근했고 또 배당받은 업무를 또 처리했고 또 그들의 그 수행 능력 자체는 또 신입 지구노소의 위치로서 적합한 상태 있고 또 풀라이언 입장에서는 이러한 허위표시를 두 사람이 허위표시를 위한 합리적인 우리가 릴라이언스로 인해서 손해받다는 것을 증명 못했어요 또 풀라이언 자체가 형벌적 손해배상액을 우리가 사기로 받음에 있어서 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그 판결 자체는 정당하지 않다 라고 하는거죠 정당하지 않다 라고 이제 두번째 abc 쪽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풀라이언 쪽에서 원고와 피고가 돌아가면서 주장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커몬로 자체는 이런 기본적인 아규먼트가 필요하죠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애써 있을 때도 양쪽 주장을 다 적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한쪽으로 결론을 적용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훈련돼야 될 내용들인데 이것도 똑같잖아요 판례를 보게 되면 자 abc 입장에서 뭘까요 두 사람의 기자라는게 우리는 풀라이언에 대한 충성에 대한 위반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두 명의 기자는 히든 카메라를 갖고 있었고 또 직원들은 뭐가요 뭐 사정에 대한 충성 의문이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고용에 있어서의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묵시적인 거다 이거죠 묵시적인 거다 어 한마디로 직원이 직원이 한마디로 고용기간 동안 고용주의 이익에 충실하는 것은 묵시적인 거다 그래서 직원이 충성 안 할 수 있다 언제 한마디로 한마디로 뭘까요 여기서 보면 똑같이 어떤 행위 자체가 어 최고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부합하는데 부합을 증진하는데 부합하는데 맞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요 그들 자체가 물론 봉급에 있지만 봉급 명단에 있지만 음 아주 계획적으로 에 소위 사업주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때 사업주의 이익에 반하는 이익을 우리가 획득할 때 얻을 때 우리가 어 엠포로이 자체가 디스로이어를 한다는 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어 반대로 고발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까요 ABC의 이익 자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내일과 만에 두 사람이 기자가 완전한 그 충성심을 충성을 주는 ABC 이익 자체가 오히려 풀라이온의 이익과는 정반대가 되겠죠 정반대다 그리고 따라서 풀라이온 쪽에는 이제 unfaceable 하고 ABC unfaceable 하겠죠 이익이 정반대니까 그래서 ABC의 이익이라는 거 뭘까요 풀라이온을 자 공중에 공공 그죠 일반 대중에 일반 대중에 노출시키는 거다 방송이죠 기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기사를 쓴다 두 사람의 기자는 뭘까요 ABC 인터스트에 이익을 이익에 부합했고 또 뭐 따지게 되면 풀라이온의 어떤 경비를 경비를 이용해서 또 사실상 ABC를 위해서 촬영하면서 두 사람 자체가 풀라이온의 이익에 반하는 명백한 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마디로 그들의 디스로얄티에 대한 책임이 있다 프라이온의 트라이온의 뭐일까요 DINAR 인 REFUSING 어색 조니즈 버딕에게 편결을 무효하는 거부를 무효하는데 거부를 하는데 잘못이 없었다 잘못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일과 바네시 자체가 명백한 어떤 사전 의도가 있었던 뜻이죠 풀라이온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뭘까요 풀라이온에 대한 디스로얄이 지가 있고 또 디스로얄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결국 뭘까요 이게 지금 보게 되는 또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세번째 세번째 ABC가 또 주장이겠죠 ABC 주장이다 지금은 이제 교차해서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자 ABC가 주장하고 풀라이온이 주장하고 되겠죠 조리로 하여금 그죠 조리로 하여금 내일과 배넷이 트레스페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허락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이제 조항하겠죠 ABC 주장 자 그 동의 없이 소유주의 땅에 들어간 거죠 제가 침입이죠 침입이다 트레스페스다 따라서 동의가 있다는 뭘까요 하나의 행변사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허위 표시로 인한 동의라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허위 표시라도 충분하다 하지만 그 동의 자체는 언제 언제 우리가 무효가 되냐면 하나의 불법행위가 있을 때 불법행위 자체가 한마디로 동의한 동의해서 들어온 오토라이즈 엔트리 남용한다든지 또 그 행사를 지나쳐서 그 저 액세스 하는 경우 넘마디로 그걸 초과해서 그 행위를 불법적인 행위하는 경우 당연하게 그러죠 일반적인 일반적인 동의를 동의를 했다는 두 사람이 동의를 했다는 이런 것이 무효라는 것이 한마디로 허위 표시죠 이력서 허위 표시로 인해서 무효가 된 것이 동의가 동의인지 우리가 먼저 동의 자체가 무효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동의가 먼저 무효냐 그래서 우리가 자 건물 진입에 대한 통의 자체는 어 일반적인 법적인 효력이 있죠 불과 그것이 감춰진 의도라든지 허위 표시 의사로 취득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법적인 효력을 응대 발휘한다 그렇지 않다면 뭘까요 일반적으로 식당 비평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없죠 우리가 음식을 주문할 때 그리고 브라우저 같은 사람 쇼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한마디로 사지 않으려는 물건 사지 않으려는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컨슈머 입장에서 볼 때는 뭘까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제 한마디로 자동차 딜러한테 우리가 가격을 깎으려고 결국은 우리가 흥정하고 나서 허위로 또 다른 곳에 가서 정말 낮은 가격으로 사려고 허위로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기본적으로 우리 우리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당국들 나오죠 보게 되면 하나의 우리가 하나의 마음은 아니죠 특히 우리가 허위 표시로 들어오는 동의 자체가 효력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리스테먼트 보게 되면 토츠에 나오겠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또 허위 표시에서 동의가 되는 경우 그 동의 자체는 효력이 없다 한마디로 예측되지 않은 침입 혹은 손해로서 에 대한 우리가 효력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또 SBC 에이전트 컨실드 카메라 who obtained the clinic by pretending patient were not trespassed because their enter up is often anyone 한마디로 뭘까요 클리닉에 들어가는 것도 몰래 한마디로 환자인 것처럼 들어가는 것은 침입자에 해장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한마디로 이게 뭘까요 Not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 분분하다 라는거죠 분분하다 이게 리스테인먼트까지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한쪽은 아니다 한쪽은 그렇다 한쪽은 트레스포서가 아니다 한쪽은 효력이 없다 물개 일괄이 잘